앞으로의 이 3대 3지대의 관건은 기호 3번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 아마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기호 3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1차 목표는 7석 이상 그리고 지지율은 15% 이상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들으려면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돼요. 저희가 교섭단체 규모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저희는 기호 3번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회의석수를 살펴보면 물론 이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이 164석으로 1당이고요. 국민의힘 113, 정의당 4, 2명의 의원들이 추가로 등록이 되면 6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3당을 하기 위해서는 7명의 현역 의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래대연합이 개혁미래당으로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석이 현재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정의당에 이어서 4당이 되는 것이고요. 양양자 의원과의 합당 선언으로 인해서 개혁신당이 1석 이렇게 지금 의석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3지대의 우위를 누가 점하게 될지 굉장히 관심인데 정의당도 사실 지금은 4석, 6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3번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우 순서에 따른 프리미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랫동안 미국에서도 학계에서도 연구가 되어 있고 입증된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공동창당을 선언한 개혁미래당과 개혁신당 만약에 두 세력이 합친다고 해도 현역 의원은 4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3번을 받기는 어려울 텐데 김두수 단장님 보시기에는 물론 이제 공천 작업이 끝나고 양쪽 당에서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합류하게 되면 그 볼륨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선거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고 할 경우에 위성 정당이 출현하게 될 것이고 과거 사례처럼 의원 꼬아주기가 되면 10석, 20석짜리 정당이 막 생기게 되면 결국 3번을 받기게 또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소선거구 1위제. 한 명만 1등만 뽑히는 이 선거구제에서는 기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로 1, 2 아니면 선택이 안 되고 그나마 이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 3번이 되면 돌풍이 일으키니까 그런 형태고요. 비례대표제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기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준연동제를 했을 때 위장정당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 당이 이제 3번, 4번을 받는 바람에 또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하고 있는 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굳이 비유하자면 기뱅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기뱅과 같이 노마드 정신으로 움직이는데 기존 정당에 있는 분들은 몸이 무겁고 자기 어떤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까 앞에 보면 이렇게 왜 이준석 신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에서 보면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존 정당의 공천 과정이나 이런 속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그런 새로운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요. 또 공천에서 어쩔 수 없이 당내 개파 싸움에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기호는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3당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왜 3번이 중요하느냐. 18대 총선에서는 기호 3번을 달았던 자유선진당이 선거 전에는 9석이었는데 선거 후에 18석이 됐고요. 19대 총선 때는 통합진보당이 또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져가기도 했었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선거 전에는 20석으로 했었지만 선거 후에 호남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38석의 제3당으로 우뚝 서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만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는 민생당이라고 손학규 전 대표가 있었던 민생당이 3번, 기호 3번을 얻었습니다만 한석도 가져가지 못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3번을 유지하는 것은 구도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이쪽에서 떨어진 사람, 저쪽에서 떨어진 사람 다 모아놓고 하게 되면 저게 개혁이야, 저게 새로운 당이야, 내가 뽑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라는 생각을 또 반대로 또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성공과 실패 사례가 바로 그걸 나타냅니다. 성공한 사례 3번의 경우는 확실하게 지역적 기반, 자유선진당은 확실하게 충청권이라는 지역적 기반이 튼튼한 제3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통합진보당은 이념적으로서 어쨌든 제3지대를 갖고 있었고 국민의당도 당시에는 어쨌든 호남의 어떤 옛날부터 호남에 저굴든 의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호남이라는 지역적, 가치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생당, 옛날에 또 민주국민당이라도 있었어요. 그런 당들은 사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끌어모아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의석이 그전에 많아서 기호 3번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야, 이건 가치의 연대가 아니라 그냥 이익의 연대, 표기산으로 다 모였구나. 그래서 기호 3번을 했구나. 이렇게 인식이 들면 기호 3번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정치에 지친 국민들의 여론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지난 금요일 날라왔던 갤럽 여론조사인데 4월 총선에 대해서 귀한은 이번 선거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의견에 가장 공감하시나를 물어봤을 때 국민의힘 다수당선,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선이 33%로 같았고요. 제3지대가 다수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24%나 됐습니다. 결국은 아직까지는 양당 세력과 제3지대가 나름 제3지대가 선전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당을 특히 좀 콕 찍어서 지지할 것인가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보시면 정당별로 총선 지지 의향 여부를 물었더니 국민의힘 39, 민주당 40, 정의당 16, 개혁신당 20, 새로운 미래 20. 새로운 미래당은 개혁미래당으로 바뀌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김영준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수치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당의 미래는 양당하기에 달려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규정하면 정권 심판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권 출범하고 한가운데 치러지는 선거는 어떤 식으로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제3지대가 꿈틀거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 양당에 대한 심판론도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 심판 플러스 양당에 대한 개혁을 열망하는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신당이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그 제3지대 중에서도 어찌 됐거나 지금 개혁신당이 좀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빅텐트 큰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지금 계산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철없을 때 그냥 빨리 결혼시키는 게 낫다. 나중에 나이 들어갈수록 생각도 많아지고 계산하게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양당을 박차고 나왔을 때 빨리 빅텐트 아래에서 하나가 됐어야만 제3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구도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지금은 벌써 아까 보십시오. 무슨 커다란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입장 차이가 있어서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혁자를 넣은 당명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는 사소한 일에서 분열의 씨앗이 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뛰쳐나온 제3세력들이 지금 개혁자를 넣니 많이 이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전투고 한다고 하면서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빅텐트건 큰집이건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개혁자를 넣니 무슨 중국집 얘기하고 하는 것은 함께 안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세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신당 자체도 양당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선택은 금태섭 의원의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 거기 그 선택에 달려 있는데 아마 그쪽은 지금 새로운 미래, 이쪽 세력과 함께 갈 수밖에. 그러니까 개혁 미래죠. 가면서 이렇게 양당 체제로, 신당의 양당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 의원 보시기에는 만약에 지금 김유정 전 의원의 분석대로 다당제로, 다당 여러 당이 함께 경쟁하는 체제로 펼쳐질 경우에 양당,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더 타격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렇죠? 일단 이제 새로운 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이 출범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시청하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비상시적인 모습을 잘 안 보여줍니다. 대단히 상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상시가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명 체제 민주당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새로운 미래당을 통해서 지금의 개혁 미래당이 바뀌었죠. 그렇죠. 개혁 미래당을 통해서 이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기대심이 있는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줬을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뭔가 차선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지하철을 많이 타면 전기세가 막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들면 황당한 거거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한 지하철 무료 승차를 없애겠다. 그러면서 경마장 얘기하면서 또 노인비하다 보다 이런 얘기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간에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이재명 체제 민주당을 흔들만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반대로 이제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글쎄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멸하고 빅텐트는커녕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비나 줄줄 새는 초가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가집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과연 제3지대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이제 앞으로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